안녕하세요. 국립국악원 정학단 악장 이상원입니다. 지금 온 국민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. 하지만 우리 국민은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왔습니다.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한 조상들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조만간 코로나19를 딛고서 힘차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 국민의 기계를 느낄 수 있는 곡을 준비했습니다. 정학 합주곡 수재천입니다. 수재천은 웅장하고 장엄한 전통음악의 대표적 관악 합주곡으로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굳건히 일어서는 우리 민족의 강인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. 우리 다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길 기원하겠습니다. 수재천은 웅장한 전통음악의 대표적 관악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수재천은 웅장한 전통음악의 대표적 관악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수재천은 웅장한 전통음악의 대표적 관악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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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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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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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